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여 G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입력하는 속도가 좀 빠르시다면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홈탭에 글꼴에서 궁서를 선택하시고 크기는 17이라고 직접 입력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을 선택하셔서 제목 밑에 밑줄 표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10을 선택하시고 F4부터 G1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G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글꼴 색을 표준색의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표준색의 자주 를 선택해 배경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F4부터 F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면서 백분율 퍼센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0.0을 입력하신 다음에 그냥 퍼센트를 입력하시면 곱하기 100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서 문자처럼 입력될 수 있도록 0.0 숫자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 퍼센트 기호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D7 셀을 클릭하시고요. D7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D7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다시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테두리 라인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5문항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5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조건을 작성하는 데 조건이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OAL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공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D5세를 선택 F4 F4 눌러서 D10에 있지만 5678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D 앞에만 달라 표시하시고요. 그 값이 경영학과입니까? 라고 문자로 경영학과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두 번째 총점이 입력된 H5세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H10만 고정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6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이고요. D열에 입력된 데이터가 경영학과이거나 H열에 입력된 데이터가 2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경영학과이거나 경영학과 또는 경영학과 아닌 경제학과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총점이 260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작업은 표 1에서 영어의 순위를 아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영어 순위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점수의 순위가 1이면 1등 일단 순위부터 구할까요? F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랭크점 EQ를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영어 점수를 가지고 D3에 있는 영어 점수가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순위는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순위값을 아래쪽으로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7등까지 공동 7등이네요. 7등까지 순위가 구해지고요. 1등이면 1등, 2등, 3등까지는 순위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추주함수를 사용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추주함수는 첫번째 인덱스 넘버가 필요한데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순위가 1등이라면 우리는 1등, 순위가 2라면 2등, 순위가 3이라면 3등이라고 값을 입력하는데 키보드 탭키를 이용하셔서 하나씩 다음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2, 3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렇게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제시된 함수 if error 함수를 통해서요. 등호 다음에 if error 입력하셔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지금 value 오류가 표시가 됐죠.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 2등, 3등을 뺀 나머지는 공백 처리되어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평가 G3셀을 클릭하시고요. 면접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의 합계가 120 이상이면 일단 합계부터 구할까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한 다음 수학과 영어 점수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 값이 1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크거나 같다 120 이라고 입력하시면 120 보다 크거나 같은 영어와 수학을 더한 점수가 120 점 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을 하나 더 작성할 건데요. end함수 끝에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True 가 표시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라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문제에서는 True 에 해당되면 모두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등호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입력하신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표 1에서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고 5등 이상 이고 I 사슬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영어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인 성적 우수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5등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찾아서 몇 명인지 세워서 표시하는데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 라지함수 카운트 이프 함수부터 갈까요? 카운트 이프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이프 S 입력합니다. 카운트 이프 S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수학 점수를 선택하고 그 값이 두 번째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크거나 같다를 입력하실 때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할 겁니다. 이럴 때는 큰 따옴표 문 꺼서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시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함수식을 입력합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요. 수학 수학 점수에 가서 신표 다섯 번째 큰 값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영어 점수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큰 따옴표 문 꺼서 크거나 같습니까? M% 연산자 연결하겠습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영어 점수에 다섯 번째 큰 값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소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4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3에 I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전체 점수의 평균 평균 에서 전체 점수의 평균 에서 서초 점수인 평균 을 뺀 차이 값을 양수로 I8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점수의 평균 에서 전체 점수의 평균 을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전체 점수의 평균 전 2, 3부터 지금 네 잠시만요. 면접 점수 면접 점수에 대한 평균이네요. 제가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면접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면접 점수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면접 점수의 평균은 78.125 라고 구해지고요. 네 그 다음 다시 소속에 가서 서초에 해당한 데이터에 면접 점수의 평균을 뺀 값을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마이너스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he Average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The Average 함수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우리는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면접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이 셀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기존에 작성된 데이터 소속 이라는 필드에 가서 서초를 찾겠습니다. 라고 B2부터 B3을 선택하고 확인 3.125 가 구해지는데요. 다행히 지금 결과는 양수지만 ABS 함수를 통해서 양수로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ABS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열고 맨 끝나는 지점에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어떠한 계산식이 숫자가 바뀌어도 양수로 결과를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예제인데요. 표사에 D14셀을 클릭하시고 도서 할인 목록을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사에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찾고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판매가 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같은 행의 교재명을 선택하고 테이블 어레인은 표 5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저희는 참조하는 표에 첫번째 행의 열에 가서 교재명을 찾고요. 두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한 교재에 해당한 판매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교재에 해당한 판매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D1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맨 뒤에다가 곱하기 또는 앞에다 곱하셔도 상관없고요.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과는 동일하고요. 판매가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판매가는 C14에 있는 판매가 선택하시고 선택이 안되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선택하셔서 방향키로 이동하셔서 C14셀의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곱한 결과를 판매 수량에 표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산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서 값에 오류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판매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프 에러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프 에러 쪽에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오류가 있다면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표시가 되었던 부분에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 작성된 매입 수량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 의 상품명이 WTSM 으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W로 시작한다 W 입력하고 별표 그 다음에 T로 시작한다 T 입력하고 별표 S로 시작한다 S 입력하고 별표 M로 시작한다 M 입력하고 별표를 작성합니다. 조건을 G3부터 G6 영역에 작성해 놓으셨다면 G2부터 시작하셔서 I J6 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구요.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합계를 선택 그 다음에 참조 영역에 오셔서 상품명의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지점은 들어가지 않구요. B2부터 시작하여 재고 수량까지 B2부터 이 20 영역을 선택하고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값을 구하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데이터 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는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값의 변화가 있는 판매량과 판매가의 교체하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입력하시고 순이익에 계산식이 있는 C8셀과 연결하겠습니다. C8셀을 클릭하고 엔터 동일하게 결과는 표시가 되구요. 계산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실 계산식을 연결하지 않고 작성하려면 C8셀에 작성된 판매가 곱하기 판매가 마이너스 제조 온가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량 마이너스 초기 투자 비용 마이너스 홍보 비용 이 계산식을 C14셀에 직접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 계산식을 그냥 연결해 쓰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등호로 연결했구요. 계산식부터 C18셀부터 H20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분석에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데이터표의 행에는 판매량의 값에 변화를 줄건데요. 판매량은 C7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은 판매가 입니다. 판매가는 C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량과 판매가의 데이터 변화에 따른 순이익금의 결과가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매크로는 혹시 샵샵샵 표시가 되면 열너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매크로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빈면 도형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거나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둘다 동일한 기능입니다.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에 다가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요. 커서를 이 구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Average 라는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 생산비용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생산비용의 평균값이 구해졌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목표 매출액까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이미에셀을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둘 다 동일하고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신 다음 조금 전에 평균값을 구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빗면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을 수 있고요. 사각형 빗면 그 다음 G4부터 G5 영역에 G4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4, 5까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연결하실 매크로는 평균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평균값을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나 또는 상태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우리는 A2부터 F9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시 A2부터 F2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의 글꼴의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중지나 상태 표시줄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서식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두 번째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G7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7부터 7,8 영역의 도형을 그립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서식 매크로를 도형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현재 예제에서는 차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데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분야별로 학원 수와 수강자 수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차트에 문건 세로 막대형에 2차원 세로 막대형에 첫번째 문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이동할 건데요. A11셀에 갖다 놓을 건데 그냥 갖다 놓으신 것보다는 알트키를 눌러서 A11셀 맞추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I28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A11부터 I28 영역까지 차트를 크기를 조정하시고 수강자 수 계열 주황색 막대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문건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셔서 궁서체를 찾거나 직접 궁서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굵게 크기는 14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다음은 수강자수 계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의 운동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치유기미 선의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를 작성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